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우리 집도 어린이 신문을 볼까 하는데 애들이 잘 볼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읽을 거리도 다양하고 어려운 내용은 만화로 쉽게 풀어줘서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2번 그렇지. 가격이나 조건이 다 달라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3번 올림픽 금메달 이후 은퇴냐 아니냐를 놓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은퇴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는 국민들이 계셔서 활동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4번 진수 씨, 특허 문제는 좀 알아봤어요? 특허청에 알아보니까 절차도 까다롭고 제출하라는 서류들도 복잡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특허 신청을 대신해 주는 업체가 있던데 거기에다가 부탁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5번 예쁜 물고기를 키우는 건 좋지만 어항을 깨끗하게 관리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별 도움이 못됩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갈 때는 부분적으로만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6번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지면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위기가 항상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위기에 빠졌다고 무조건 힘들어하지 말고 상황을 살펴 기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에서 비소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비소거 사용도 늘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비소거를 많이 쓰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또래 친구 집단과 어울리려고 하죠.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 비소거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8번 담쟁이로 뒤덮인 건물들을 보면 정말 멋스럽죠? 그런데 보는 것과 달리 담쟁이가 건물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담쟁이 잎이 건물을 다 덮을 경우에 건물의 습도가 높아지고 틈 사이로 줄기가 뻗어 들어가서 벽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담쟁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잘라버려도 다시 자라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담쟁이로 뒤덮인 건물들을 보면 정말 멋스럽죠? 그런데 보는 것과 달리 담쟁이가 건물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담쟁이 잎이 건물을 다 덮을 경우에 건물의 습도가 높아지고 틈 사이로 줄기가 뻗어 들어가서 벽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담쟁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잘라버려도 다시 자라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9번 그럼 텐트의 시작은 원시 시대라는 거군요. 그 이후에는 이동을 많이 하는 유목민들이 여러 형태로 발전시켜 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현대에 와서는 텐트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한동안은 작고 가벼운 텐트를 선호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차를 이용하는 오토 캠핑이 유행하면서 무게와 상관없이 넓은 공간을 강조한 텐트들이 인기죠.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텐트의 시작은 원시 시대라는 거군요. 그 이후에는 이동을 많이 하는 유목민들이 여러 형태로 발전시켜 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현대에 와서는 텐트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한동안은 작고 가벼운 텐트를 선호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차를 이용하는 오토 캠핑이 유행하면서 무게와 상관없이 넓은 공간을 강조한 텐트들이 인기죠.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론조사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세종대왕 때의 일이랍니다. 17만 명이나 참여한 대규모 조사였다니 놀라운 일이죠. 이 여론조사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제안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물은 것인데요. 무려 다섯 달이나 진행된 조사 결과는 찬성이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요. 이에 세종대왕은 새로운 세금 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반대 여론을 모아 14년이나 검토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론조사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세종대왕 때의 일이랍니다. 17만 명이나 참여한 대규모 조사였다니 놀라운 일이죠. 이 여론조사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제안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물은 것인데요. 무려 다섯 달이나 진행된 조사 결과는 찬성이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요. 이에 세종대왕은 새로운 세금 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반대 여론을 모아 14년이나 검토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때 실내에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실외기를 꼭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런 실외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를 멀리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에어컨에 가깝게 놓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에어컨을 설치할 때 실내에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실외기를 꼭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런 실외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를 멀리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에어컨에 가깝게 놓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2번 저는 표정 관리 좀 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척 하라는 건가요? 그건 결국 감정을 숨기고 거짓으로 포장하라는 거잖아요. 감정을 숨기거나 가식적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저는 표정 관리 좀 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척 하라는 건가요? 그건 결국 감정을 숨기고 거짓으로 포장하라는 거잖아요. 감정을 숨기거나 가식적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요. 13번 사실 시민운동이 결과도 없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게 아닌가요? 물론 시민운동이 언제나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모여서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실 시민운동이 결과도 없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게 아닌가요? 물론 시민운동이 언제나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모여서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4번 1번 어머, 생각보다 순해요.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는데요? 네, 대체로 말들은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얌전히 있는 편이에요. 2번 어, 어떡해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괜찮으니까 가까이 가보세요. 우선 말하고 친해져야지 말을 탈 수 있지요. 3번 이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말을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저 말은 정말 빠른데요? 네, 저 녀석은 원래 경주마였거든요. 4번 어,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등을 똑바로 펴고 앞을 보세요. 15번 1번 이렇게 대고 꾹 누르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너무 꽉 누르지는 말고 톡톡 두드려야 모양이 잘 찍혀요. 2번 이렇게 물에 넣으란 말씀이시죠? 네, 물이 잘 들어야 되니까 완전히 잠기도록 푹 담가주세요. 3번 이 정도 간격을 두고 묶으면 되나요? 네, 그 정도면 돼요. 무늬를 더 많이 넣고 싶으면 조금 더 촘촘하게 묶으시고요. 4번 물기를 안 짜고 그냥 이렇게 널어요? 네, 짜면 얼룩이 생기니까 짜지 말고 물기만 조금 빼서 널어야 돼요. 대화가 끝난 후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6번 미선 씨, 사랑의 온도탑은 반응이 어때요?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방송에 나가서 그런가 봐요. 어,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모금액 중간 결산을 해보는 게 좋겠는데, 내일 회의 때까지 준비가 가능할까요? 네, 내일까지 준비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네, 내일까지 준비할게요. 17번 소장님, B구역의 나뭇잎들이 계속 말라가는데요. 어, 그래요? 약은 뿌려봤어요? 네, 해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옆에 나무들로 옮겨가는데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럼 원인 파악부터 해야겠군요. 연구소에 연락해서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합시다. 바로 연락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뭇잎 조직도 모아놓을까요? 연구소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하죠. 다시 들으십시오. 소장님, B구역의 나뭇잎들이 계속 말라가는데요. 어, 그래요? 약은 뿌려봤어요? 네, 해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옆에 나무들로 옮겨가는데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럼 원인 파악부터 해야겠군요. 연구소에 연락해서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합시다. 바로 연락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뭇잎 조직도 모아놓을까요? 연구소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하죠. 네, 알겠습니다. 18번 팀장님, 여기 축제 때 입을 티셔츠가 왔어요. 색깔이 화려해서 우리 팀이 다 같이 입으면 시선 좀 끌겠어요. 네, 좋은데요. 그럼 아예 나가서 길거리 홍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축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람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 괜찮은데요. 다른 기념품도 있으니까 가지고 나가서 나눠주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모일 것 같은데 준비해 볼까요? 그래요, 그럼. 일단 대략적으로 내용을 짜보고 또 논의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팀장님, 여기 축제 때 입을 티셔츠가 왔어요. 색깔이 화려해서 우리 팀이 다 같이 입으면 시선 좀 끌겠어요. 네, 좋은데요. 그럼 아예 나가서 길거리 홍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축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람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 괜찮은데요. 다른 기념품도 있으니까 가지고 나가서 나눠주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모일 것 같은데 준비해 볼까요? 그래요, 그럼. 일단 대략적으로 내용을 짜보고 또 논의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출판계의 과도한 책값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값 판매와 같은 할인 경쟁이 심해지면서 출판업계의 적자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출판계는 현재 50에서 60%를 넘나드는 책값 할인율이 제한되면 수익 구조가 좋아져 새로운 작품의 창작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박영진입니다. 출판계의 과도한 책값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값 판매와 같은 할인 경쟁이 심해지면서 출판업계의 적자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출판계는 현재 50에서 60%를 넘나드는 책값 할인율이 제한되면 수익 구조가 좋아져 새로운 작품의 창작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박영진입니다. 20번 전국적으로 지역 농산물 먹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로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인데요.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운송기간이 짧아져 유해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유통과정을 간소화하여 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환경의식에서 출발한 지역 농산물 먹기 운동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면서 활기를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KBC 뉴스 이나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국적으로 지역 농산물 먹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로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인데요.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운송기간이 짧아져 유해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유통과정을 간소화하여 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환경의식에서 출발한 지역 농산물 먹기 운동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면서 활기를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KBC 뉴스 이나영입니다.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습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크기의 공간에 한쪽은 가습기를 튼 채 난방을 하고 다른 한쪽은 가습기 없이 난방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똑같이 15도였는데요. 30분이 지난 후에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가습기를 튼 쪽은 23도, 그렇지 않은 쪽은 20도로 온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튼 쪽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 것은 공기 중에 수분 입자가 열을 오랫동안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방을 할 때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두면 더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추워지면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습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크기의 공간에 한쪽은 가습기를 튼 채 난방을 하고 다른 한쪽은 가습기 없이 난방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똑같이 15도였는데요. 30분이 지난 후에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가습기를 튼 쪽은 23도, 그렇지 않은 쪽은 20도로 온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튼 쪽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 것은 공기 중에 수분 입자가 열을 오랫동안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방을 할 때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두면 더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합니다. 21번 22번 22번 다음 방송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한다는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우리 애한테 시도를 해봤거든요. 처음 며칠은 뭔가 하는 것 같더니 갈수록 공부에 흥미를 잃더라고요. 결국 제가 간섭을 하게 되던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교수님?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아이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이 학습법에 익숙해지도록 부모님이나 교사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 스스로 목표부터 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에 맞춰 실천해 나가는 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건 어른들도 쉽게 못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한다는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우리 애한테 시도를 해봤거든요. 처음 며칠은 뭔가 하는 것 같더니 갈수록 공부에 흥미를 잃더라고요. 결국 제가 간섭을 하게 되던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교수님?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아이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이 학습법에 익숙해지도록 부모님이나 교사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 스스로 목표부터 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에 맞춰 실천해 나가는 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건 어른들도 쉽게 못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23번 24번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연일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 어려운데요. 실제 원유 가격이 반년 사이에 무려 절반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교통비뿐만 아니라 공공요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유류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세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 소장님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류세를 내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에서 세금이 50%나 되는데요. 너무 높은 거죠.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내리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데 유류세 말고도 원유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 어려운데요. 실제 원유 가격이 반년 사이에 무려 절반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교통비뿐만 아니라 공공요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유류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세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 소장님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류세를 내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에서 세금이 50%나 되는데요. 너무 높은 거죠.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내리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데 유류세 말고도 원유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번 26번 다음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예전에 비해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서식지가 점점 파괴되고 환경오염으로 먹이도 많이 줄었고요. 하루빨리 먹이주기를 통해 야생동물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과연 먹이주기가 야생동물을 돕는 방법일까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야생 본능을 잃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 동물원에서 기르던 반달곰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냈더니 대부분 포획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이를 찾아 농가에 들어온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야생 본능이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보호지역을 만들거나 자생력을 키워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야생동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전에 비해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서식지가 점점 파괴되고 환경오염으로 먹이도 많이 줄었고요. 하루빨리 먹이주기를 통해 야생동물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과연 먹이주기가 야생동물을 돕는 방법일까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야생 본능을 잃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 동물원에서 기르던 반달곰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냈더니 대부분 포획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이를 찾아 농가에 들어온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야생 본능이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보호지역을 만들거나 자생력을 키워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야생동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27번 28번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도시를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도시가 국가에 속해 있다는 건 변하지 않지요.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국가하고는 다른 도시만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동안 도시는 시민들을 위해 교육과 문화를 향상시켰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버스를 운행하고 상수도를 마련한 것도 도시가 한 일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주변의 국가들과 영토 문제나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협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삶의 질이 더 중시되는 미래에는 도시의 역할이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도시를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도시가 국가에 속해 있다는 건 변하지 않지요.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국가하고는 다른 도시만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동안 도시는 시민들을 위해 교육과 문화를 향상시켰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버스를 운행하고 상수도를 마련한 것도 도시가 한 일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주변의 국가들과 영토 문제나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협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삶의 질이 더 중시되는 미래에는 도시의 역할이 더 커질 것입니다. 2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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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 30분 30분 31번 30도 31번 31번 32번 감사합니다.